지난달 대전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충청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.0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.2% 하락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한 대전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. 기상 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 농산물 가격이 8.8% 떨어졌고 축산물은 4.5% 내렸습니다. 또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1시 2나 등의 영향을 받아 석유류 가격이 6.6% 하락했습니다.